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j 주로입니다 오늘 제가 고맨 별님과 함께 랜덤 무기 전쟁을 할거랍니다 이렇게 랜덤 무기 전쟁 맵은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자 그러면은 아래로 자 안으로 들어가주세요 이렇게 침대고 있고 여기에 안으로 들어가면은 맵 밖으로 나가시면 맵 밖으로 나가시면 맵 밖으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맵 밖으로 나가시면 맵 밖으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자 경주 자 무엇을 열겁니까 아 남자는 그냥 첫번째지 나 나 첫번째 그래요? 그럼 그거 하세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꺼내지 마라 아 야 근데 방호막봐 어 우와 방호막봐 미친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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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이거 내가 확실히 야 위험할 땐 밀치기로 뭐 딱 선빵 할 때는 이거 화형으로 탁 붙여준 다음에 어? 이게 뭔데 왜 아니 이런걸 막 눈땅이라 막 하면 되지 자 야 그러면 우리의 능력 두개씩 더 고를래? 두명밖에 없으니까 이번엔 내가 먼저 골라볼게 나 이거 보지마 보지마 누나 그거 아 개쩐다 미친 우와 어 일단 운 좋고 케이크는 필요가 아 어차피 평화로움이니까 케이크는 필요 없다 어 없다잉 우와 나 이거 개쩌는데 뭔가 자 그러면은 님이 한개 더 고르세요 님이 한번 더 고르셔 빨리 내가 먼저 고른다 어 어 에이 이거지 나 뽑는다 야 나 또는 나 황금사가 개쩌고 황금사가 개쩌고 황금사가 개쩌고 날카로운 놀고 막아 야 이거 한대 맞아볼래? 한번은 뒤집고 왔던데 아 꺼져 지금 평화로움이야 빨리 차게 해 누나 그거야 그럼 난 바로 어 어 우와 야 이거 이길거 같은데 보호보 내구성 이거 입고 와 내 내 이거 줄게 이 이거 입어라 쓰레기검 없나 쓰레기검 주고 싶은데 뭐지 뭔 내구성 100이야 미쳤다 자 그럼 올라와 주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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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힘내봐 야 야 무슨 라이터 내구도가 안달아 아 그럼 올라와 주시고 하 이거 드릴게요 이거라도 어 뭐야 방금 철궁 꺼낸거 같은데 다시 꺼내봐요 철궁 꺼낸거 같은데 어 그러면은 일로와봐요 그럼 올라와 주시고 그럼 올라와 주시고 1분 뒤에 킬탈건데 바로 킬탈하면 또 재미가 그러면은 님이 카리가 없잖아요 그럼 님만 님만 하나 더 뽑을래 님만 하나 더 뽑을래 님만 하나 더 뽑을래 나 이때까지 뽑은거 하나 빼고 다 칼났는데 님만 님만 그럼 한개 더 뽑으세요 와 이거 충분히 내가 수 있겠다 님만 먼저 어 칼 나온거 같은데 자 아 칼 칼이 나왔죠 아 나 볼걸 그랬네 아 선빵할 때 이걸로 때려야겠다 이게 훨씬 공격이 세요 날카로운 파이브이기 때문에 이로 택하길텐데 어디 계세요 빨래 들어오셈 야 이거 밤대니까 또 멋지네 튕겼다고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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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 문제였던거 같아요 자 그럼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평화로움입니다 슝으로 슝 슝 아 이쪽 터트릴 수도 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와주세요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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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위험할 때 이걸로 슝 다음날 야 뭐야 가시 있어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염 붙 튼 다음에 아 미안해 올라가자 화염 붙을때 이걸로 때려야겠다 이거보다 위험할때는 탁 아니면 선빵할때는 탁 다다다다다다 그러면 나을거 같은데 아 근데 밀치기가 있어가지고 선빵은 잘 안될거 같은데 밀치기 2가 아마 최대일 거예요 아직 밀치기 4나 뭐 3 뭐 그런 건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나? 뭐로 합치면 되나? 몰라요 저는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아 야 뭔 갓이 있어가지고 나도 아파 이걸로 그냥 올라오고 올라오는 순간부터 1분 뒤에 바로 킬 타임이니까 이미 올라오면 아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와 오라고 뭐해 뭐하라고 말을 해 가보 아 이거 내가 입었네 오이씨 뿌리구나 이제 가보소 어 조심 내려오시면 안 내려오 조심 막아 마이프 이거밖에 없다 아니다 안 돼 자 그러면은 킬 타 지금 할게요 아니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말라고 올라와 올라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시간이 자 킬 타임은 지금이 7시 50분이니까 51분 킬 타 어 어 어 아 나 지금 킬타 안 되고 52분 킬 타 52 시작 자 자 흩어지면은 됩니다 1분 뒤에 킬 타임 원래는 거의 막 켜야 되는데 이거 랜덤던무기는 이거 랜덤무기는 이걸 위험할 때 탁 쳐가지고 딱 밀어보내서 이걸로 딱 치고 이걸로 탁 다다다다다다 되겠다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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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요 어디 갔느냐 에? 자 킬 타임 시작 잠시만요 어딨어 맵 밖으로? 뭐하는 거야 아니 니 맛 올라가면 되잖아 떨어지면 올라가면 되잖아 떨어지면 올라가면 되잖아 떨어지면 내가 죽이면 되지 내가 죽이면 되지 내가 죽이면 되지 내가 죽이면 되지 뭐 아 어디 있는 거야 미치 미치 튀어 이걸로 탁 불붙인 다음에 철권으로 탁 선빵 이걸로 한 대 치고 이걸로 한 대 치고 선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계속 싸워 여기서도 계속 싸운다 가 간다 지금이면 틴티가 터지고 저 사람이 뭐하는 거야 이리와 이걸로 여기가 그가 감사합니다.